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버전 다운받는 방법입니다 주소 education.minecraft.net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서포트 다운로드에 들어가세요 쭉 아래로 내리면 여기서 윈도우 10에서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아래 내리면 윈도우 데스크탑 버전으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버전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파일로 다운을 받아주면 여기 아래에 실행 파일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한국어 버전 그 다음에 자 다음 조건 동의합니다 다음 다음 바탕화면 바로가기 다음 설치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설치됐지 설치된 친구들 자 이렇게 해봐요 설치된 친구들 자 이렇게 설치하는 중인데 잘 보세요 에듀케이션 에디션 버전 시작 마침 자 그러면 방금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버전 한 손수 아이가 아니죠 해쓰물 시작